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니 어머니께서 정말 빨간색 아우자이 입고 사진 찍으신 거 봤는데 제가 방송 전에도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여행을 즐기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 모델 경지에 오르신 것 같다 네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가셔서 현지인들과 되게 친하게 지내시면서 정말 현지 복장을 입으시고 여행을 하시는데 가만 보면 어머니가 저보다 진짜 여행자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디로 다녀오신 거죠? 이번에 이제 베트남 단항에 다녀왔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따끈따끈한 소식들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단항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한국분들 우리나라 분들 굉장히 많이 가셔가지고 정말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경기도 단항시라고 불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또 한국분들이 많이 가시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되게 볼거리도 다양하고 또 베트남시 굉장히 맛있어요 게다가 단항이 굉장히 물가도 저렴하다 보니까 정말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훌륭한 여행지여가지고 단항이 그렇게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랑 지난주에 갔다가 입국을 했는데 역시나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시기에는 아주 많은 비숙이다 보니까 아주 많은 한국분들이 있지는 않아가지고 좀 여유롭게 여행을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요맘때 단항 날씨는 어때요? 지금 저희가 갔을 때도 지난주 날씨가 30도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더운 편인데 지금이 살짝 우기여가지고 스콜이라 그러죠 강력한 호우가 한 3, 4시간 간격으로 내려가지고 아주 최상의 날씨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따뜻함을 즐기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성숙이다 보니까 좀 여유롭게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일본 관련해서 불매운동이 계속 이어지면서 연말 인기 해외여행지가 과거에는 대부분 일본의 주요 도시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가까우니까요 근데 이제 1위로 베트남 단항이 차지했다 뭐 이런 기사도 떴던데 단항까지 가는 공항편? 항공편이요? 그건 어떤가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 인기를 반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검색을 했을 때만 오늘 기준으로 검색을 했을 때도 공동 운항편까지 합치면 30편이 넘더라고요 하루예요?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적기도 당연히 취항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저비용 항공사들이 단항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앞다투어서 이제 취항편을 늘리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일본 편이 좀 줄어들면서 동남아시아의 많은 항로가 뚫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최소 20편 이상이 출발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또한 이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어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는 한 1년 전만 해도 단항 가려면 그래도 한 40만 원 가까이 지불을 하셔야 됐었는데 지금은 20만 원 안팎이면 갈 수 있는 데다가 어머니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수기에 가다 보니까 16만 원대 갔었어요 왕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기만 잘 맞추신다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단항까지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번 좀 용기 내셔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가는 데는 얼마 정도 걸려요? 시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출발할 때는 4시간 반 정도가 걸리고요 또 돌아올 때는 조금 이제 하늘길이 달라가지고 4시간이면 오기 때문에 뭐 4시간 정도는 아주 많이 걸린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특히나 뭐 베트남에 좀 인기 여행지라고 할 수 있는 푸꼬옥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도 인기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6시간 반이 걸려요 약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단항 같은 경우는 4시간 안팎이니까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푸꼬옥 얘기해 주셨을 때 아무래도 최근에 개발된 우리나라에 알려진 그런 관광지다 보니까 항공편이 막 많지는 않았잖아요 단항은 하루에 뭐 30편 가까이 있다고 하니까 원하는 시간대에 또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비행기에서 타고 저렴한 티켓을 구해서 단항을 갔습니다 그러면 어딜 먼저 좀 둘러봐야 할까요? 일단 공항에서 떨어지고 도착을 하시면 시내로 바로 가셔야 될 텐데 단항공항이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내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택시를 타거나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면 10분밖에 안 걸려요 굉장히 빠르게 시내로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 시내 볼거리 3대장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5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오행산이라고 있어요 시내 남쪽 한 동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철, 땅, 물, 나무, 불 5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오행산인데 실제로 이제 5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을 아주 높은 산은 아니고요 언덕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해발이 뭐 100m대니까 높지는 않은 곳이어가지고 올라가시면은 단항 시내 높은 건물도 많지가 않고요 일단 산이 없습니다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없거든요 이제 오행산이 조금 높다 보니까 이곳에 올라가셔서 전망도 즐기실 수가 있는데다가 내부에 많은 동굴들이 있어요 정말 기암괴석들이 막 있는 그 동굴 안에 많은 불교 유족들을 또 이렇게 모셔놔가지고요 그 또한 볼거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첫 번째로 오행산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해변이 또 있습니다 산을 보셨다면은 바다로 가셔야 될 텐데 포부스라고 유명한 또 경제 잡지가 있죠 그 경제 잡지가 여기 이제 미케비치라고 하는 단항 동쪽에 있는 긴 해변이 있는데 이곳을 세계 6대 해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인데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6대까지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다 싶긴 했어요 여행 잡지가 아니라 경제지라서 그런데 그만큼 아름답긴 합니다 미케비치가 동쪽을 따라 쭉 펼쳐져 있는데 해안선이 굉장히 완만해가지고요 여기는 어떤 수영을 즐기시기보다는 해변가를 따라 산책하시기가 되게 좋아요 특히나 지금은 약간 우기여가지고 제가 갔을 때는 수영이 금지된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수영을 즐기러 가신다기보다 해변 자체가 아름다우니까 쭉 따라서 산책하시고 해변가에 레스토랑이나 분위기 좋은 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휴식 취하시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행산 미케비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 북쪽에 리능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이 또 유명한 이유가 해수관음상이 있는데 이 해수관음상의 높이가 무려 67m예요 엄청 높네요 건물로 따지면 20층 이상의 높이죠 해수관음상이 베트남전의 희생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건립한 동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위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그 앞에서 약간 압도되는 데다가 이게 워낙 높다 보니까 사람과 함께 프레임에 넣을 수가 없어서 진풍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누워서 사진을 찍어요 왠지 아시겠죠? 각도를 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찍어주기 위해서는 해수관음상을 넣으려면 누워서 각도를 확보해야지만 앉아서도 안 되고 누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사진을 찍는데 그 정도로 매력적인 어떤 해수관음상이 있는 절인데다가 이곳은 약간 언덕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아까 미케비치 같은 경우는 동쪽 해변이라서 해돋이를 보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곳은 도시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해넘이가 굉장히 멋집니다 저도 어머니와 함께 일몰대에 맞춰서 갔었는데 붉게해지는 해가 딱 바다 너머로 딱 사라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데다가 해질 때가 되면 이 해수관음상이 해와 이제 딱 대척이 되면서 그 실루엣이라고 그러죠 검은 실루엣이 생기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좀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내로 가신다면 정리를 해보자면 오행산, 미케비치, 리능산, 리능사 이렇게 세 곳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좀 궁금한 게 지금 뭐 중간중간 스콜이 내린다고는 하지만 아직 기온이 좀 높잖아요 오행산 이렇게 아무리 낮다거나 다섯 가지 봉우리를 왔다 갔다 하려면 좀 더울 것 같긴 한데 오행산 좀 늦게 가서 야경 같은 거 볼 수 있나요? 야경이라고 딱히 없어서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데 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우리 돈으로 750원 정도 하거든요 저렴하니까 타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보통 대부분의 관광지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티켓을 끝내면 당연히 왕복이잖아요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것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오행산 같은 경우는 편도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올라가시는 게 힘들어하셔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했더니 티켓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샀던 걸 보여줬더니 이건 편도라서 다시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이색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렇게 엘리베이터로 이용하셔가지고 산을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수월하니까 또 티켓 한 번 더 끊어야 된다고 그냥 내려가자 뭐 이런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행산에 대한 또 꿀팁까지 알려주셨는데 이게 지금 시내 볼거리 시내 주변의 볼거리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저는 바나일 테마파크 단항 가면 꼭 빠질 수 없는데 사진 많이 여기서 찍더라고요 네 정말 단항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 곳이죠 핵심인데 이건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한 차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가실 수는 없고 어떤 관광 투어를 이용하신다든가 택시를 대졸해서 가셔야 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게 이곳이 해발 1500m 산 위에 지어진 초대형 테마파크입니다 일단은 해발 1500m에 있다 보니까 날씨가 좀 서늘하겠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단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이곳에 가시면 약간 쌀쌀할 정도로 기후가 되게 서늘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덥지 않아서 좋은 점도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곳 테마파크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편이어가지고 그냥 프랑스의 일부를 딱 떼어다가 붙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멋진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어떤 프랑스를 테마로 해가지고 건물들을 꾸며놔가지고요 노틀담 성당 같은 그런 성당도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이 케이블카도 처음에 올라갈 때는 거의 20분 가까이 걸릴 정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처음 건설될 때는 세계 최장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그 자리를 뺏기긴 했지만 케이블카를 굉장히 여러 번 타고 이곳 쪽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그 케이블카의 역 이름도 다 마르세유역, 보르도역 이런 식으로 프랑스 도시명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시면 정말 베트남에 있지만 테마파크만큼은 바나일만큼은 정말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조악한 수준이 절대 아니고요 정말 그대로 프랑스의 모습과 비슷한 수준이어가지고 가보시는 그런 풍경도 보실 수가 있는 데다가 테마파크다 보니까 놀거리도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놀이시설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리더트가 있어가지고 호텔도 있어가지고요 그런 어떤 풍경들 즐기실 수가 있는 데다가 또 이쪽에 또 가장 높은 곳에 절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시면 방금 전에 이제 막 돌아다녔던 테마파크뿐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전망을 다 할 수 있어서는 정말 다낭에서는 최고의 전망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볼거리가 있는 데다가 마지막으로 골든브리지라고 있어요 골든브리지가 금색으로 이제 이루어진 다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다리가 지금 단항의 정말 핵심 포인트가 된 이유가 거대한 손을 돌로 조각을 해놨어요 거대한 손으로 이렇게 다리를 받치고 있는 듯한 되게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다리거든요 이게 작년에 제가 이제 친구가 갔었는데 작년에 건설이 되고 있었다고 해요 올해 이제 생긴 걸로 알고 작년 말쯤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신비스러워 가지고요 여기는 제가 자세한 설명보다 지금 혹시 들으시는 분들 궁금하시면 이미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낭 그러면 골든브리지라고 검색해봐야 될까요? 네 바나일의 골든브리지거든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신비스러워 가지고 바나힐 가시는 분들이 무조건 첫 번째로 가시는 곳이에요 저도 어머니랑 가장 감탄했던 곳 중에 하나라서 다나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은데 그중에 가장 꼭대기층의 프랑스 그런 풍의 건물들과 골든브리지만큼은 꼭 보시고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테마파크다 보니까 입장료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입장료가 한 35달러 정도니까 4만원 가까이 하거든요 4만원에 모든 케이블카 이용권 그 다음에 내부의 어떤 놀이시설 그 다음에 오락실 같은 것도 있어요 게임장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도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일단 들어갔다 하면 먹는 것 빼고는 다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이용권 같은 그런 거요? 자유이용권인데 하나 더 꿀팁을 드리자면 바로 입구에서 하시면 4만원 가까이 금액을 주셔야 되는데 요새 여행 앱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앱들 들어가시면 할인 쿠폰이 많아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반값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2만 천원에 보통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구매하지 마시고 이제 앱 받으셔가지고 앱에 들어가시면 워낙 유명한 관광지라서 할인 쿠폰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앱으로 할인받아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걸 또 태작가한테 우리의 꿀팁으로 얻어야죠 그나저나 여기가 참 넓다고 하니까 하루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태작가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고 싶단 말이죠 지난번에 푹콕 설명도 해주셨었는데 5130 청취자님께서 조보장님 저 지난번에 베트남 푹콕 잘 다녀왔어요 얘기 듣고 가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고요 여기서 잠깐 또 문자 소개해드리면 3941 청취자님께서요 다낭을 자유여행하려고 하는데요 교통편은 대체적으로 뭘 이용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교통편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이용했던 어떤 교통편인데 이게 시내버스가 많지가 않은 데다가 거의 일반 어떤 여행자들이 그 노선을 알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택시를 타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약간의 바가지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요 이건 좀 어딜 가나 택시는 조금 무섭긴 해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있으시다면 앱 중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운행되는 어떤 콜택시 같은 개념의 앱이 있습니다 G로 시작해요 G로 시작하는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랩 얘기하시는 거죠? 그랩이라고 초록색 앱이 있는데 그 앱을 받으시면 단항 시내에서 정말 이용하시기가 좋은 게 되게 택시 수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딜 가나 일반 택시보다 거의 한 3분의 2 가격의 정확한 금액으로 정확한 시간대에다 독차할 수가 있어서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단항 가신다면 다른 교통편 이용하실 필요 없이 그랩으로 이용을 하신다면 가격도 저렴한데